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온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 최여 사망의 법을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해수교장래의 합동총회 민희 덤분의 속한 아버지 아들 따님들 모두께서 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준현 강부사님과 해대진 강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안수를 받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두 사람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정으로 인생을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다이다